오늘 우리 뭐 살거에요? 사유 사유 여기 어디에요? 이마트 이마트에요 이마트 1,000점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다양한 문제올이 600g 앞에 6,500원에 타임세일을 진해가오니 지하 1층 매장을 방문하시오 아주 특별한 타임세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잠시 오후 4시부터 선착은 한 점으로 과연 언제 올해 600g에 5,500원에 타임세일을 진행하오니 아이고 오빠가 좋아 오빠에요? 네 이거 제주도 아니야? 제주도 오 이거 스펀고 파우지야? 맞네 스펀지 카페 이거 스펀지 카페 스펀지 카페 스펀지 카페 아 나 폴딩 페이퍼를 좋아해요 와 멋있네 여기 가고 싶어요? 가고? 갖고 싶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룽지밥 너룽지밥 아랑브라스 이거 브락브라스 이거 헬멧같아 헬멧 이렇게 이쁜네 이거 월얼 머신 정수기 정수기? 정수기 정수기 맞나? 정수기 맞아 정수기 괜찮다 이거 뭐야 이거 또 정수기 몰라 이승기네 이승기네 맞네 이승기네 이승동 그래요 이거 뜯어봐요 됐다 끝 가자 이거 뜯어봐요 여기말고 저쪽에 오네 저쪽에 여기도 없네 여기있다 이거 이거 젤리 먹고 싶어요? 꼬치 아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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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이거 먹어볼까요? 여기말고 매운거 먹을 수 있어요? 뭐? 매운거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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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뭐? 동아? 오빠 재밌다 빨리 파란 분야 쁘들레 돈 줘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봐요 맛있어요? 오 맛있다 맛있어 안 매워? 제가 랩을 해볼께요 랩을 해볼께요 안돼 이거 안 매워? 진짜? 에이 맨날 맨날 오빠도 안먹어보자 에이 에이 아 에이 고춧가루 그리고 이제 오질이 나아야 분란을 안 매웠어요? 뭔가 수요한 부담스? 아니 더 수요한 부담스가 좀 먹어요? 응 한 번에 정말 매운걸이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기다려봐요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으흐흐 하여 사태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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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과거에 있는 기준을 잊지 못해 박 박진완 그래서 우리의 소금을 잊지 못해 이 소금을 잊지 못해 이 소금을 잊지 못해 1-2개 정도 과목이 조금 더 많다 이제 이제 좀 넣고 이제 이렇게 다운 고팥과 대파 고파 다운 고팥과 대파 다운 고팥과 대파 반죽을 넣어 다진 마구를 넣기 너무 예쁘게 잘 먹기 더 맛있게 잘 넣기 넣은 오뎐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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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간장, 소이, 소스 이제 간장 1 스푼 1 스푼 40 sdm 2 sdm 마지막으로 이게 미국의 가리에 이 정도를 사용하면 가볍게 넣으면 더 좋은 면을 넣어 아니면 편하게 넣으면 더 고소하 더 고소하 반죽 계란한 고기름 계란한 고기 이제 다 넣어 고기 고기 Europa가 더 나요 그래서 몸을 내놨을 해본다 아, 우리 엄마가 더 나요 나 이 정도면 더 나요 우리 엄마에는 더 나요 이제 시작해요 이제 이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제식을 해본다 우리의 오늘 오늘의 과정 오늘 오늘의 과정 오늘의 과정도 1인 것 같아요 오늘의 과정도 매운맛이 이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제 마치 고맙습니다. OKAY. 다시 뵐게이션을 먹기.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